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open! 오케이! nhm 안녕하세요 그럼 treatments 제격은 어떠한것 같은데? 샘 때는 shark 자기 말을 해야 한두 그러니까 나도 사장 해야지 더러워서 아휴... 내가 이 벤일을 20년을 했는데요 이 부모빵 집에 납품하기는 처음입니다 처음 부모빵 왔다에요 왔다 왔다 가자 오케이 왔다 왔다 드디어 유니콘이 12부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이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재미 그리고 감동 여러가지 감정들을 느끼게 했으면 저는 그거면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일 모르잖아요? 우리가 또 시즌2에서 만날지 많은 기대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